엠드하트 헤드 배러 이라는 표현과 우드 레더 이라는 표현의 구분을 한번 한번 더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미 기억해 볼까요 자 헤드 배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구요 우드 레더는요 그렇죠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을 드리면요. had better는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내가 권고하거나 경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would better는요. 반면에 그 주체, 그러니까 주어의 선호라든지 선택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다. 이렇게 구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바로 만나보면요. 너는 지금 당장 숙제를 하는 편이 나을 거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뭔가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you,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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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homework right now.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우리 주어, you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식 어순에 따라서 동사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말 한번 보세요. 우리 동사 표현 어떤 게 있나요? 뭐뭐 하는 편이 나을 거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뭐뭐 하는 편이 나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뭐 외웠나요? 맞아요. had, bear 더하기 동사원형 배웠습니다. 그거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had, bear 써주시고요. 주어진 동사, 하다라는 동사, 둘을 써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you had, bear. do your homework right now. 지금 당장 숙제하는 편이 나을 거야.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저는 차라리 시골에 살겠어요. 뭔가 전원생활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괄호 안에 살다라는 동사 leave가 나타나 있네요. 주어진 문장 보면요. I 주어 나타나 있고요.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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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country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나는 차라리 뭐뭐 하겠어요. 이렇게 주어나 주체의 선호나 선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죠. would rather 더하기 동사 원형 써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I would rather 살다 leave 써주시고요. in the country까지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